가릇떡 아니 아니 가릇떡 해요? 가릇떡 가릇떡 찍는다고? 네 아니 이거 왜 안 되는 거야?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소리가 안 난다고 아니 근데 오늘 그 가릇떡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거 제 편집이 바빠가지고 바로 후지어리 찍을 거예요 저희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가릇떡 기억이 돼 있어? 이제 해야 돼요 메이킹필립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메이킹필립 나한테 병 던지냐고 이거 봐주세요 아 그거 바쁜 사람인데 고쳐 봐봐 야 바빠가 넌 아니 이거 한 번만 해봐 몰라 나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가자 집으로 나도 몰라 나 못해 잘 나 컴맹인 거 알잖아 아 귀찮게 뭐가 뭐가 문제인데 이게 안 돼 소리가 안 나 두 날 밖에 이거 똑바로 확인했어? 응 확인했어? 응 딱 켜봤어? 응 컴퓨터도? 컴퓨터는 안 켜봐 컴퓨터는 안 켜봐 봐봐 그냥 그렇게 되물을 거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든가 켜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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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래? 응? 대면 죽을래? 싸대기 한 대씩 때리기야 싸대기 약간 이 정도야 대부분의 어떤 기계 오류들은 딱 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럴 거면 진작이 됐겠지 내가 개둥대가리 새끼도 아니고 깔끔하게 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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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잖아 내가 개둥대가리 새끼도 아니고 잘하자 응 촬영을 합시다 저기 뭐 이거 뭐 우리 줄이 이렇게 찍는 거야? 이거 섭외하고 다니는 게 없죠 필요하다 제이야 도와줘 너도 도와줘야 될 거 같아 그렇지 나도 도와줘 도와줘 근데 이게 약간 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고증이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12초짜리라고 해서 어제 얘기했을 때 좀 까치게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야 그냥 애매추어야 애매추어 해봐요 프로는 어떻게 그걸 들어가는지 보여줄게 이런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물에 빠진 것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극박하게 해야지 아니 까치게 하네 물 먹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굿 굿 테이크 온 굿 아 이제 내 차례야 자 저 잘 찍어주세요 어 뭐야 쟤 이거 물에 빠졌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제 프리샷이야 10초짜리 업무 10초짜리 업무 아 2 근데 이거 그거가 있어야 돼 병신 같은 거 찍는 거 아니야 병신 같은 거 찍는 거 아니야 그걸 뭐 사먹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사가 싶다고 하느냐 팀이 이거 잡아 내 여자친구의 안전을 지키는 가리떡 제거해요 이런 느낌이지 괜찮지 않아요? 일단 이걸 컨범을 해봐 제가 또 개즈랄 할 수 있잖아 기동 씨 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까지 물에 빠졌잖아 마침 가리떡이 있구나 으쌰 으쌰 그너지지 않는 신축 싸움 으쌰 으쌰 내 여자친구의 안전을 챙기는 크래떡 이렇게 했는데 좋아 좋아 가자 끝난 내가 차려 좋아 크지 닮네 크지 닮아 기획력이 남달랐지 어 있다 이거 안 돌아가냐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나 왜 쟤같은거 아 아니 자켓 없나? 그것도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뭐 같으니까 뭐 그건 자켓 없는데 저 또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이거 존나 주식집 사장님 아니야? New 음향신공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괜찮아 웃겨 음향신공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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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응향신공 여기 점 같은 거 크게 찍어야 되는 거 아든가 전향 신곡인 거예요? 별로 안 웃긴가 본데? 그런가 본데 반응이라면 잘 웃겨? 아이디어 수우파로 아 수우파로 하재 너 나와야겠다 그거는 아시죠? 하하하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경기도 나와야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배트를 하는 거야? 뭐더라? 갈래떡으로 배트를 하기 응 갈래떡 댄스 배트 그럼 수우파로 좀 봐야겠다 수우파로 안 보였어? 수우파로? 너, 바랄포인트 어 나도 spicy 비슷해 그럼 나 입술만 빨간 칠해서 어 맞아 맞아 블랙 po 진짜로 비슷해!? 어 근데 진짜 비슷해 쟬이 쟬이 어! 어! 해들 네 good! 에이 근데 내가 내 째이 같아.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찢었다. 무슨 느낌인지 알게. 난 네가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야. 보여줄게. 나를 지목해? 그냥 그거는 뭐야. 우리 과거에 가. 나를 지목해. 약간 비장하게 해. 네가 나를 지목해? 나 한번 보여줄게. 알았어. 네가 나를... 가비. 머리 돌리기 쳐 봐. 너 가비거든? 머리 이렇게 하고. 또, 언니가 가비 때. 대야긴 가야겠지. Oops! 누구만 대지 마. 우승 안 돼? 우승 안 돼, 여기. 지금 Renた secondo watheel. 랜스트로 올게요. 갑니다. 생일 걸어주세요. 아 네네. 이거 10초 남아도 존나 보다. 한 번만 다시 하나? 파손손을 딱 치워봐. 없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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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나 squat 어떻게 하지? 짧게 해야 될 거 같아. 그니까 어디서 밑장 깔리냐? 주름을 좀 버리잖아 보여요? 옷이요 한 번 하고 왔어요? 아주로 안 열고 있다 주문이야? 아주로 발걸터 그게 뭐야? 그런 게 있어? 잠시만 저판부터 밑장 깨지니? 내 잔하고 정마당 자전을 밑에서 잘 깔았지 빈단이 몇 번째로 보이냐? 18하고 24잔나 이게 한 번 더 볼게요 좀 웃는 것만 달면 웃지 않으면 될 거 같아 8하고 22잔이요 보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마셔야 돼요 보고 마셔야 돼요 알았어요 나도 말할 수 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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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 vaan 그리고 다시 정마당 뭔 소리다 남자 아수랄 발볼터 esar 그게 뭐야? 그런게 있어? 하하 MIX 잠시만 뭐야? complaining 한데... 1000하 차 누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셔야 crew 와 나도 마셔야 John 아악! 보여요! 이거 씨방 재밌지 않냐? 아기도 인정한 술게임! 오! 20박! 오! 링크는 댓글 남겨둘게요! 따라란! 짝짝! 짝짝! 돌릴 수 있다! 이건 대말라! 왜 이렇게 많냐? 오케이! 잘한다! 잘한다! 빨리 가자! 음